이 트롯팩들이 뭐라고 하냐면 기계가 짚고 나쁘면 닫힌 자리에서 바쁘게 움직였을 때 지정비도로도 관계 많이 좋으면 좋게 돼 그래서 방한 걸 자라야 할 수 있는 거 필요 없지 어디 뭐 큰 흔들어 지금 앞으로 챙기고 있어 그래야지 좋은지 않으면 내 머리가 아니라 사장님한테 지금 어디가 나야 해 현장은 어떻게 해야 해 혈옥에 있는 브라모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